정철의 유한복음 영어로 듣고 말하기 목마른 자들은 나에게로 오라 배 안에서 영원한 생수가 흘러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 들은 사람들 중에 몇몇 사람들은 우리가 기다리던 선지자다 또 he is the Christ 그분이 구세주로다 이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럼에도 others ask 다른 사람들은 물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다 말았어요 How can the Christ come? 거기까지만 하면 How 어떻게? Can the Christ come? 그리스도가 올 수 있단 말이냐 어떻게 그리스도가 올 수 있단 말이냐 거기까지 따라왔어요? 그런데 그냥 올 수 있단 말이냐 그러면 섭섭하니까 뒤에 뭐가 붙느냐 하면 How can the Christ come from Galilee? 이게 무슨 말이에요? From Galilee From Galilee 뭐예요? 갈릴리에서부터? 갈릴리로부터 올 수 있단 말이냐? 이런 말이지 그런데 내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 몇 번 드린 적이 있어요 이 Can 그러면 C-A-N Can 그러면 뭐 뭐 할 수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의문문 이것처럼 의문문이라든가 이렇게 들어가면 그냥 단순히 뭐 Can you swim? 당신이 수영할 수 있습니까? 이런 식의 의문문이 될 수도 있지만 Can이 의문문일 경우에 또 많은 경우가 강한 의심을 나타낸다 부정적 의심을 나타낸다 그런 거 설명한 적이 있어요? 기억이 나요? 네 조금씩 납니다 아 조금 그것이 사실일 수가 있을까? 그럴 때 Can it be true? Can it be true? 그러면 그렇게 하는 절대로 사실일 리가 없어라는 걸 밑에다 깔고 강한 의심을 그러니까 이것도 How can the Christ come from Galilee? 어떻게 그리스도가 갈릴리로부터 올 수 있단 말이냐?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 를 밑에다 깔고 하는 말이다 이거지 아 그럼 이것도 이제 그리스도가 어떻게 갈릴리로부터 올 수 있어라고 묻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리스도가 갈릴리로부터 올 수 있어? 이렇게 묻는 거야 그거 멋있다 그렇게 묻는 거라고 어떻게 그냥 어차피 고향이 어디세요? 경선도입니다 아 그래? 전부 다르네 올 수 있어? 그렇게 말할 때 이게 How can 그러니까 How can the Christ come from Galilee? 그럴 때 그 뉘앙스를 받아들일 줄 알면 영어 잘하는 거란 말이에요 한번 그 뉘앙스를 딱 받아보세요 How can the Christ come from Galilee? 뭐예요? 어떻게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올 수 있단 말이야? 뒤에는 뭐가 깔려 있어요? 올 수 없어 그건 불가능해 It's impossible 불가능해 이게 깔려 있는 거지 올 수 있어라고 우리가 직역을 했는데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이 come from 이라는 것이 묶여서 보통 출신이라는 뜻으로 많이 해요 출신 예를 들면 당신은 어디 출신이에요? 이렇게 물어볼 때 Where are you from?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는 Where do you come from? Where do you come from? 그걸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그래서 뭐 나는요 영등포에서 왔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게 아니고 영등포! I'm from Korea I come from Korea 같은 얘기예요 come from 나는 뭐 나는 미국 출신이에요 그럼 I come from America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꼭 현재 영어를 쓰지 I come from I come from 근데 I came from 그러면 미국에서 왔어요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I come from 그러면 출신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요 출신 관용적으로 그래서 이 말을 다시 얘기해보면 How can the Christ come from Galilee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가 갈릴리 출신일 수가 있단 말이야? 이런 말이 되는 거지 어떻게 그리스도는 갈릴리 출신일 수가 있단 말이야? 그건 있을 수가 없어 이런 뜻이 됩니다 알겠죠? 그걸 다시 들어보고 Still others asked How can the Christ come from Galilee? 어떻게 그리스도가 갈릴리 사람일 수가 있어? 영어로 해보세요 How can the Christ come from Galilee? 고생 까먹었죠? 다시 한번 들어보고 How can the Christ come from Galilee? How can the Christ come from Galilee? Galilee 제 하우에 너무 웃으시네 좋아요 이 사람들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성경 말씀 그렇죠? 성경 책에 Does not the scripture say? Does not the scripture say? Does not 뭐 뭐 하지 않았나? 하지 않나? 이거지 네 아 좋아요 말하지 않습니까? Does not the scripture say? Does not the scripture say? 따라하는 자만 보게 있나니? Does not the scripture say? Does not the scripture say? 무슨 뜻이에요 이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않습니까? 이렇게 네 That 그랬어요 이게 성경을 인용하는 거지 네 The Christ will come The Christ will come The Christ will come 구세주는 올 것이다 그렇죠 좀 존댓말 해서 아 네 The Christ will come 구세주가 오실 것이다 그러면 어디로부터 오실 것인가가 궁금하죠 네 From David's family From David's family From David's family 무슨 family? David's family David's family가 뭐예요? David의 가족이죠 그렇죠 David의 가족이 바로 다윗의 가문이죠 그래서 David's family 그러면 다윗의 가문 출신일 것이다 가문으로부터 올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지 않느냐 네 그런 얘기예요 저는 From이 어디 지역만 말하는 건지 아는데 이렇게 David의 가족에서 온다 이렇게 말하네요 아 그렇죠 그렇죠 Come from David's family 그러니까 David의 가문으로부터 올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 David의 family라고 도대체 어디서 말하는 거냐 And from Bethlehem 그리고 from Bethlehem from Bethlehem Bethlehem에서 Bethlehem에서 올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럼 Bethlehem은 또 뭐냐 이거예요 네 The town where David lived The town 아 Bethlehem은 그 Bethlehem Bethlehem이다 거기로부터 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말이 아 이제 조금 먼 동이 터요 네 처음부터 한번 다시 한번 스크립처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From David's family 데이빗의 가문으로부터 And from Bethlehem 그리고 베들레엠으로부터 여기 지명이 나왔죠 그렇죠? From David's family David 가문이 나오고 From Bethlehem 베들레엠이라는 지명이 나오고 다 From이 붙어서 나오죠 베들레엠이 누구냐? 어디냐? The town where David lived 데이빗이 살았던 거기 아닙니까? 네 이런 말이에요 아 오케이? 네 이제 조금 알겠죠? 네 다시 들어보려고 그랬더니 시간이 다 됐네 오 오늘은 여기까지 정철의 유한복음 영어로 듣고 말하기 오 한글자막 by 한효정